안녕하세요. 법화경 속에 부처님 말씀 한 기절을 올려드립니다. 성 안 내는 그 얼굴이 찬따운 홍냥고요.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르다. 깨끗해 티가 없는 진실한 그 마음이 언제나 한결같은 부처님 마음일세. 선물하세요. 제가 지금 계속 한 것을 써보겠습니다. 써서 올릴게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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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니까 아주 좋은 futuro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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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